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일 겁니다. 우리 김정희님께서 보내주신 공인종목이죠. 깨깨옵니다. 깨깨옵니다. 5만6천원이에요. 가격대가 참 사시자마자 완전 다 급락입니다. 얼마에 사셨죠? 5만6천원에 사셨는데 10%인데 지금 딱 차트를 보면 5만6천원 딱 찍고 그다음부터 쭈루룩 내려와서 어제군요. 어제 장중 최저치 4만8천5백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카카오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회복이 가능하고 수익까지도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가 과거에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개인이 많이 사면 어지를 가지고 싸다고 사긴 사는데 투자 정체성은 기간 얼마 가지고 하는지를 생각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장기로 아주 지금 좋은 가격이고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고 개인이 사니까 이 주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은 짧게 봤을 때 거의 다 이겼어요. 한 1년 정도 봤을 때는 손이 안 나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올라갈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것도 6, 7만원, 8만원은 개인이 가장 많이 샀거든요.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다시 그 조위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대용주들은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실적이 바닥권이 있을 때 그냥 사놓으면 1년 동안 최소한 50% 올라가거든요. 기본 물론 카카오도 3만 6천에서 7만 1천까지 50%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전저점 최근에 저점이 4만 6천 5백인데 이걸 붕괴하려고 붕괴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입평선에 보면 120위에서 4만 3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거의 7만 1천원은 1년 안에 돌파할 걸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50% 수익은 보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가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게 수혜가 거의 없었는데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국내 기업들도 워낙 천천히 해도 되겠네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그랬는데 미국에 앞서나갔기 때문에 갈등이 불 떨어졌죠.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달려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살 때죠. 수급은 단기적인 겁니다. 수급은 단기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 빨리 매매하면 단기적으로 수급을 보지만 지금은 길게 장기 투자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변화 그러면 카카오가 결국 해낼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가장 빠르게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생성 AI 시대는 두 개가 우리나라를 수혜주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많이 사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사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떨어졌습니까? 10%니까 한 20% 더 사도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6만 이하 맞추신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고 갖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비중을 10% 사가지고 계속 언제 올려놓을까 하지 말고 밑에 와서 더 사야 되는 거죠. 더 사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사서 가지고 1년 안에 수익이 한 50% 나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안 어렵습니다. 카카오는 어쨌든 발전할 거고 장기 전략 기준으로 1년입니다. 추가하면서 더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